이병민 선수랑 더 해보고 싶었어요 연부정 선수랑 한번 해봐서 이병민 선수랑 스타리그에서 게임 해보고 싶어서 찍었어요 같은 팀이랑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요 일단 안상원 선수는 무조건 이길 거고요 자신은 있고요 게임 열심히 연습해서 꼭 이기겠습니다 자 그렇죠 아무튼 안상원 선수 이병민 선수를 진정하면서 이병민 선수는 팀 동결전 선배인 홍준호와 싸워야 된 무조건 안상원이 이겼답니다 그렇죠 안상원 선수는 굉장히 단순한 거였어요 택배전 강좌로 알려져 있는 이병민 선수하고 스타리그에서 붙어보고 싶다 이겨보고 싶다 아 이 대선배에게 제가 무조건을 내기 단순한 의미였을 뿐인데 이병민은 기분 나쁘죠 그럼요 그리고 안상원이 이병민과 홍준호가 불편할 것 같다는 그런 것까지 고려한 무거없죠 붙고 싶은 단순을 딱 찍기만 하면 되는 게 조지명 씨거든요 그리고 선수는 이기면 되는 겁니다 그럼요 1.2.3.3.1.1.2.1.2 1.2.1.1.2 1.2.1.4.1 1.4.1-1.2.1 1.2.1.2 백도대간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스파키스의 안상훈 선수의 진영입니다. 안상훈 아래쪽이에요. 일곱 씩. 안상훈 선수는 이제 파란색이고, 이에 맞서는 KTF의 이병민 선수는 녹색입니다. 밑쪽. 백도대간 맵에서 워낙 특히 테란 대 테란전에 있어서 9버전에서도 전진 배럭 플레이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양선수의 현재 움직임은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역 언덕형 맵에서 그냥 로템 류의 일반 언덕형 맵으로 변했기 때문에 사실 전진 플레이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가능성은 꽤 높거든요. 2인용 맵이고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뻔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전만으로도 전진 플레이가 나올 가능성은 높은 건데 일단은 그런 플레이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정찰이 늦거든요. 바로 그 정찰이 늦은 걸 이용해서 전진 플레이를 하는데 일단 양선수들. 정찰이 늦은 것을 역이용해서 오드론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일단 이병민 선수는 아 이거는 왜 나갔던 거죠? 네. 뭐 문단속하러 갔나요? 네. 한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스티커스 타일상 이던스들 저번에 어떤 기습적인 작전은 역시 하지 않네요. 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좀 나갔던 건 아닌가. 그래도 인기척이 있어서 근데 뭐 바로 앞에 저렇게 지치 않죠. 그쵸. 가다 보니까 내 장어 틀었나 이러면서. 가볼까 하다가 에이 설마 다시 들었으면 뭐 나중에 끝나고 한번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유정이었겠지. 다시 들어온 거죠. 별음이 없을 수도 있고 초반에 별 상황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저희도 관심을 보입니다. 자 양 선수들. 같은 조인 C조에서 박성훈이 홍준호를 잡으면서 박성훈 1승 기록한 바가 있어요 지난주에. 뭐 또 진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아 뭐 노베럭 더블 해버려? 이러다가 아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다시 이제 들어왔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나중에 뭐 끝나고 이병민 선수에게 물어봐야. 네. 확실한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안상원 선수 쪽에서 먼저 유경민 쪽으로 갑니다. 자 정찰병원 움직이죠. 곧 상대편 진영 쪽에 도착해요. 자 신한백 주대관 고인규와 연보성의 1시간 12분짜리가 펼쳤던 금앱이에요. 일단 게스트 재치는 이병민 선수가 근소하게 좀 빨랐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일꾼 하나 더 나가죠 지금. 저 일꾼은 뭡니까? 일단 정찰 일꾼은 지금 정찰하고 있거든요. 네. 정찰 일꾼은 보내고 혹시 그 이병민 선수의 본진 그 좌측. 그러니까 11시 지역 쪽에 빠른 멀티를 시도하지 않나 확인을 하면서 동시에 사각에다가 뭐 전진 팩토리를 만들 수도 있고요. 네. 본진 쪽에서 팩토리를 만들었습니다만 안상원 선수. 자 지금까지 별 상황이 없어 준비된 플레이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 근데 그냥 이런 거 있어요. 요즘 들어서 선수들의 경기는 아예 원팩에서 뭐 아예 원배럭스 상황에서 팩토리 하나 올리고 있는데 에이 전진 팩이 어떻게 나오나 이런 생각을 못하게 만듭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또 하기도 하거든요. 네. 예전에 연보성 선수가 이병민 선수에게 이병민 선수의 역전승을 거둘 때 보면은 3팩토리 지어가지고 올인하는 척 하면서 몰래 멀티 했지 않습니까? 지금 15조죠? 팩토리일 가능성이 일단 높죠. 네. 12시에 못 지어. 아. 2팩토리네요. 아. 2팩토리네요. 야. 저것은 어쨌든 그 뒤쪽으로의 어떤 벌처 기습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영이 이제 오리지널 버전은 약간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예. 신한백주대관이요. 뭐 자원상 이런 타이밍에 이런 플레이는 안 돼.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요즘은. 정말로 선수들이 일꾼 생산을 쉰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지금 일꾼 생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는 예전에는 정말 고수라면은 센터나 넥서스나 이런 건물이 일꾼 생산 건물이 쉬고 있으면은 넌 하수야. 이러던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은 아니라는 거죠. 필요한 만큼. 그렇죠. 필요할 때. 네. 근데 어쨌든 지금 그 2팩을 선택한 만큼 안성원 선수는 지금 2팩토리에서 생산되는 병력으로 뭔가 승부수를 띄지 않으면 앞마당 1팩 더블을 지도하는 이병무 선수 그 초반 위기와 넘기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렇죠. 네. 빌드가 확실히 나리고 있어요. 그리고 태태전에서 그것이 바로 이병민 선수의 최고의 특기거든요. 네. 약간 위험한 초반을 일부러 감수하면서 네. 더블 커맨드를 성공한 이후에 압도적인 물량으로 승리하는 플레이. 그러니까 안상원 선수가 2에도 1을 다는 건 벌처의 어떤 그 스피드 업그레이드와 마인 업그레이드를 지금 동시에 해주려는 건가요? 자 아무튼 에드온은 2개를 했고 어 엔지니어링 베이까지 아무튼 12시 쪽에 꽤만 투자를 해서 뭔가 진짜 작정하고 하는군요. 네. 엔지니어링 베이는 지어서 난리겠죠. 네. 본진 미니어럴 채취에 충분히 방해를 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엔지니어링 베이는 바로 본진 언덕의 어떤 시합보를 위한 거고요. 벌처에 뭔가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지금 CG 모드를 여기서 개발했나요? 그렇죠. 체크를 뽑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병민의 12시 쪽은 아직까지 몰라요. 네. 저 지역에서는 보통 이제 저그들도 럭커를 통한 플레이로 많이 괴롭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태태전에서 아니 이거 서로만 해. 야 여기 뭐 털에 또 짚고. 근데 이런 지형적인 걸 활용하는 것을 이병민 선수는 연습 때 안 나왔을 리가 없을 텐데요. 자 이제 폭격이 시작되죠. 야 근데 이. 야 저희 뒤쪽에. 뒤쪽 길로 내려가는 미네랄이. 소규모 미네랄 한 덩이 막혀있는 거. 저기를 뚫는 건 사실은 자신의 권리입니다. 내본진에서 내가 이렇게 가까운 데서 일군이 막 뚫는 거지. 내가 여차하면 언제든지 뚫을 수 있어.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탱크가 저렇게 폭격하고 있는데 일군이 이거를 뚫으러 어떻게 갑니까 지금. 방어에. 오히려 지금. 저걸 뚫었으면 좋겠는 것 같은데. 이병민 선수가 못 뚫어요. 거기에다가 스타포트를 올려서 레이스를 생각해도. 막을 수 있게끔. 미사일 터레스를 지었고요. 야 이건 이병민 선수가 일단은 허를 좀 찔렸는데요. 탱크가 뒤쪽으로 이병민 탱크 두기를 보내고 있는데. 저 나온 탱크가 이미 세 개예요. 안상원은. 네 거기다가 안상원 선수 뒤쪽에 또 탱크 두기가 합류하고 있기 때문에. 저 탱크 두기는 이병민 선수 이룰 수밖에 없죠. 이건 유인이거든요 유인 시즈모드로. 통승포로 시즈모드 쪽으로 유인을 했고요. 야. 아. 아. 이러면 내 탱크 두기 와서 괜히 탱크 반대 잃었죠. 네. 본진 쪽에서 탱크 다 온 건가요? 추가되는 탱크는 본진에 생산한 탱크고요. 야. 이거 이병민 선수가 아주 이건. 꼼짝없이 나왔네요 지금. 그리고 탱크가 더 전진해서. 디드가 되면 더 기특이 쏘죠. 아. 이게 안 나왔을 리가 없었을 텐데요. 지금 시야도 충분히 악보가 되고 있고. 생산 건물이 뒤에서 계속 병력이 추가될 수 있어요. 무슨 테란데. 테란데. 그리고 안타분이 안마당 가져가면 그러면 훨씬 더 나아지는 거죠. 레이스를 생산하고 있지만 미사일터를 한기 때문에 지금 큰 영향을 못 줍니다. 그리고 상대가 레이스를 생산해서 이걸 막으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안다면. 또 시야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먼저 가서 뻥 쏘면. 여기에 시선을 분산시켜놓고 자신을 또 안마당 가져가고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이병민의 센터가 시야 확보되고 있어요. 지금은요. 기껏 센터가 명색이 센터인데요. 아. 또 하나 나오죠. 그 자리에 앉아야 집요하게 물고 들어집니다. 안상원. 요즘 시그 진짜 무섭군요. 아직 뭐. 경이 끝난 건 아닙니다. 아무도 지금까지 본다면 안상원 선수의 백이 살아나고 있어요. 네. 이병민 선수가 다행히 빠르게 멀티를 한 관계로. 그래도 미네랄과 개스 채취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있는데. 안상원은 이제 멀티를 한 상태가 된 거고. 이병민 선수는 지금 본진 상태가 된 거거든요. 네. 안상원 선수가 앞마당 돌리면서. 네. 역레이스를 할 수 있고요. 자. 아무튼 충분히 12시에서 전립 백도리로 타격을 주기는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앞마당까지 안좋아실 수 있는 채비가 마련되고. 아. 역시 스타포트 가네요 안상원. 피해가 너무 크죠. 네. 테크도 뭐 빨리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수복도. 본진 수복도 이제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고. 어느 정도 수복은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랄까요. 안상원 선수가 훨씬 빨리 멀티를 한 것 정도의 유리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맞지 않습니까. 네. 네. 막혀서 못 가는 것 같은데. 네. 뭐 탁탁탁 클릭해가지고 막 이쪽으로 움직이고 저쪽으로 움직이고 이런게 아니라. 그냥 멀리 우클릭 해놓고 가만 놔둬요. 지금. 정신없이 뭔가 막 돌보고 어쩌죠. 이래야 될 필요 없거든요. 아무튼 전장지역은. 이병민 본진지역. 본진 근처가 나머지 때문에. 안전하니까 그냥 여유있게 가는 거냐. 안상원 병력들이. 안상원 선수가. 그 유리한 상황을 해서 너무 그. 낙관을 해서. 어. 뭔가 좀. 빠른 체제전환. 레이스가 아니라. 지금은 일단 드랍십을. 어. 생각해서. 아무래도 상대를 한쪽 방향으로 좀. 어. 조여놓고 있고. 네. 아래쪽에서. 그니까. 그 우측 라인으로 붙어서 드랍십의 공략이 또 가능하죠. 네. 아. 이병민 역시 열두시. 빼앗기 위해 병등 동원하죠. 그런데. 막 탱크가 새기가 왔어요. 아. 그런데. 아. 작전 배치하기 전에. 일단 체력을 더 깎았고. 거기에 레이스까지. 그렇죠. 여기는 밀어내야 됩니다. 이병민. 야. 확실히. 예예. 이병민 선수가. 어떤. 노련한 운영을 또 보여주고 있고. 예. 안상원 선수의. 의도를. 또 이병민 선수가. 간팔했어요. 이. 나의 약한 고리를. 안상원이. 끝끝내. 집요하게. 물고 늘었다는 걸 알고. 또 대비를 잘 해둔 거죠. 지금. 이병민 선수 굉장히 침착하게. 그래도 본진 수복을 했죠. 어쨌든요. 그.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병력들 전진시키고 있어요. 이병민 선수. 아. 그리고 안상원. 아무튼 안상원 본진 쪽까지 깊숙이 들어갑니까. 이병민. 예예예. 탱크의 움직임이. 지금 안상원 선수. 이제는 전혀 여유로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너무 밀고 들어가기보다는 좋은 위치를 잡고. 네. 저 열두 쪽을 마저 마무리 시켜주는 게 낫죠. 그렇지. 병력 탔거든요. 아. 약간 병력을 뒤로 빼면서 안상원. 이제. 어허. 안마당에 포격까지 할 수 있을 만큼 이병민이 자리를 잡았어요. 이야. 정말. 네. 에스비 나가고 병력 떨궈야죠. 네. 맞긴 맞겠네요. 이제 뭐. 뭐. 어떤 식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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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옌. 어. 그리고 상대편 앞마당의 일뿐과 병력도 소모시켰어요 이병민 물론 안상훈 선수가 추가 멀티를 또 이병민 선수보다 먼저 가져가고 있다는 점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시 지역에도 뭔가를 보내... 그냥 보내놓은 건지 서파이티파 하나 지어놓은 건지 자 우리 딜시 쪽에 드롭팀 이동하고요 한계는 시선을 분산시키겠다는 용도고 큰 피해를 주기도 힘들죠 여기를 밀어내야지 근심거리가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그래야 병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어요 저 병력 때문에 계속 본진 쪽에 태클을 와야 돼요 이병민은 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리 잡는 틈이 생기죠 네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살살 한쪽에 무언가 굉장히 알른이가 엄청나게 아픈 이가 있으니까 딴 데 신경을 못 쓰잖아요 지금 안상훈 선수의 스타일이 지금 많이 보강이 됐는데요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 수비 제한적인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였는데 준비해온 전략이나 흔들음 플레이라든가 여러 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러는 동안에 또 아홉시가 돌아갈 테고 또 병력도 다수 운영하고 있어요 안상훈 뭔가 또 병력 출동했죠 아 에스비군요 에스비 에스비 에스비가 아홉시 자원을 캐려고 병력도 뒤따르고 있네요 자 안상훈 뭔가 계속해서 지금 주도권을 뺏기도 안 계속 안간힘을 수 있어요 네 안상훈 선수는 드랍십을 빨리 간 만큼 이제 좀 더 다수의 드랍십을 확보를 해서 게릴라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좀 더 기동성을 환영한 큰 피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아 근데 상대편 11시 가져갈 것을 알고 병력 보내는 건가요 이제 서로 병력들이 꽤 많아졌어요 11시 멀티는 이거 취소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병민의 수입 병력이 오기 전에 큰 타격이 있겠는데요 기다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일부러 안사와서 커맨센터 완성되길 아 올라가는 아 보겠습니다 이병민 포기했어요 상대편은 기지가 세이신데 이병민 본진구 안 받아도 번거로우면서 피해를 입었어요 음 그래도 지금 이병민 선수의 판단은 굉장히 좋죠 아 가풀어 가는군요 그렇죠 예 확장립수 맞춰야 돼요 똑같이 네 저거 저거 뭐 예 저거 저 탱크면은 참 그러니까 안상훈 선수가 주는 만큼 이병민 선수도 뭔가 대갚아주고 있는데 근데 한 걸음씩 좀 안상훈 선수 빨라요 왜냐하면 이지영 내줘도 또다시 멀티를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다섯시 지역에 진작에 시야 확보용으로 건물 하나만 지어놨었는데 네 여기도 막아내고요 피해는 있어서도 아무튼 상대편은 취소시키고 자신의 것은 가전을 갖잖아요 거기다 드랍시 확보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좀 안상훈 선수가 이병민 선수를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량과 인구수에서 차이가 진출이 덜어지기 시작하는데 네 2인용 맵이고 네 거점 거점마다 우주 수비하면서 버티고 이렇게 되면은 이백사항으로 몰고가기 쉬운 맵이긴 합니다만 드랍시 차이가 너무 벌어져 버리면 그게 안됩니다 네 거기에 다섯시까지 가져가고 있어요 또 안상훈은 아홉시도 부담스러운데 이병민 입장에서 아홉시도 부담스러운데 굉장히 답답한데요 이병민 선수 변대만 집중적으로 계속 공격을 하다가 아픈대 위주로 수비를 하니까 그 점을 여기용해서 다른 곳을 툭툭 쳐가지고 계속 득점해내는 플레이 네 아주 정말로 저게 가장 효율적으로 싸움을 해주는 것 네 시간이 이렇게 올라가면 안성원이 되게 어려울 정도로 전력 체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미 나고 있고요. 다섯시와 아홉시가 있어요. 병력도 멀티가 너무 잘 돌아가고 이러비 선수가 지금 어쨌든 뭔가 드랍십에 병력을 태우는 거 보니까 각이 갈 텐데. 아 여기는 작정에 아 여기는 포기할 거 빼야 됩니다. 그렇죠. 저 이 언덕 지형에다가 탱크 병력하고 올려가지고 좋은 위치를 한번 잡아서 이병민 선수를 완전히 꿈짝 못하게 본진을 묶어버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마침 그 안에 이병민 선수의 탱크가 있었다 보니까 실패로 돌아갔고요. 원래 집중된 곳에 잘못 던졌어요. 몰량이 쏟아지는 게 안상원 선수가 훨씬 더 앞서고 있습니다. 덕이 안상원 선데 이병민 선수 빨리 그 드랍십으로 기동성을 살려서 전면 승부를 힘들거든요. 안상원 선수의 멀티를 좀 괴롭혀줘야 돼요. 이병민도 그렇지만 안상원들이 장기전 즐기는 선수거든요. 흔들리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병민 견져오는데 드랍십 두자가 드랍십 두 개에 다 병력 내렸는데 드랍십 세 개에 다 병력이 왔어요. 원래 네 원래 공격 어떤 이 드랍십에 타고 이렇게 날아오는 이런 기동 병력보다도 수비 병력이 규모가 큰 게 당연합니다. 당연히 우리 본진에서 가까웠고 우리 팩토리에서 가까운 데서 바로 실어 날아오니까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기동 타격대들은 빠르게 치고 빠지고 빠르게 들어간 순간 이득을 보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지금.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죠. 왜냐하면 지금 먹는 자원이 두 배예요 두 배. 그렇죠. 그리고 그게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병민 선수가 지금 안상원 선수를 계속 두드리고 있는 지점 바로 7시, 그러니까 8시 지역 정도죠. 그 8시 지역에 대해서 안상원 선수의 팩토리 지역이 되게 나깝거든요. 그렇죠. 지금 각종 교전에서 이병민이 당연히 그럴 수도 없는 게 없습니다만은 계속 존해보고 있어요. 아니요. 이병민 선수가 혹시 안상원 선수의 5시 지역 멀티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나요? 아까 SCV인가 뭔가 정착을 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선수들 도리가 없는 겁니까? 봤는데 아 이건 뭐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리고 뭐 한두 개 드랍슈으로 사실 뭔가 크게 흔들기에는 또 그 단결이 이미 지나섰고요. 병력 글로 빠지면 그냥 울밀 도시 정면으로 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병력 운영하는 게 지금 병력 운영도 두 배 차이. 네. 네. 먹는 장원도 두 배. 그러니 싸움 했을 때 누가 남겠습니까? 남는 장사는 계속 안상원이에요. 아... 완벽히 포위당한 이병민이면 답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네. 초반에 그 안상원 선수의 전략적인 플레이에 의해서 이병민 선수가 진짜 손해를 엄청 보기 시작한 거죠 지금. 자 그래도 이병민이stä니까 여기까지 오기는 않습니다마는 아 안상원이 유리한 상황에서 또 어떻게 그 격차 더 벌리는지는 안해요. 드랍尼 확보했음에도 열고 저 병력을 뺄 여유조차 없다는 거죠. 네. 그렇죠. Uh, 이제 안상원 정면으로 치고 돌아가는 겁니까? 네. 이병민 선수에게 뭔가 숨돌릴 틈을 줘야 이병민 선수가 병력을 쌓으면서 멀티를 늘리거나 말거나 할텐데. 계속 그때 한 Bourg esses! 이야, 참. 이야, 이거 시내들 죽는 게 너무나 무서운데요. 이야, 이거 뭐 첫 주차, 두 주차, 두 번째 주차 막 지나고 나서 로얄 로더 후보들이 지금 점점 늘어만 늘어만 국민한테. 박상훈 그렇죠. 박상훈이 용지를 잡고, 이재명이 조용을 잡고, 안상훈이 잡고. 이야, 연속하는 시대들이 진짜 결승전 계속 올라가는 선수들을 다 잡아내고 있어. 이게 웬일입니까? 이병민마저 믿었던 이병민마저 안상훈에게 무너지고 갑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